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.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질 위기인데 소비자들과 업체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 본사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. 알레츠는 고가 가구, 가전을 위주로 판매해 왔는데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이달 말 영업 종료를 알렸습니다. 정산을 못 받을까봐 걱정한 입점 업체들이 달려왔지만 책임자를 만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릅니다. 알레츠는 주로 구매 확정일 6월 말일에 정산을 했는데 한 명품 판매업체는 7, 8월 판매대금인 2억 4천만 원을 못 받을까봐 눈앞이 깜깜합니다. 제품을 못 받거나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. 직원들은 모두 퇴사 처리됐고 책임져야 할 인터스텔라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본사 건물인 서울 성동구 빌딩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중소 이커머스의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도미노 효과처럼 팀원 EMF 사폐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갖고 와서 플랫폼 기업 중에 한 개 기업들이 본격 도산할 가능성이 커졌다. 알레츠는 최근까지 다수 제품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.